아, 저기요! 어, 나왔따 어, 저 누구야? 어?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어?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사례를 해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아,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딱밤 어때요? 이마에 쎄게 한 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딱밤 어때요? 이마에 쎄게 한 번 아, 지금 농담하는 거죠? 아니요, 진짜요 재밌잖아요 여기 쎄게 보세요 여자한테 딱밤을 진짜 때려요, 그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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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떡해, 괜찮아요 아니, 손가락이 아, 어떡해 많이 아파요? 돌이에요, 혹시 손? 아냐 음퍼 우리 에드리님입니다 아, 괜히... 이번에는 내일 새참 갖고 와요 새참이란 말이죠? 새참이라고 이제 일 중간에 먹었어요 새참이요? 작전 성공 형이 지금 농부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네 저는 농부 파머예요, 파머 농부구나 여기에요 아, 형 귀여워 형 귀여워 진짜 괜찮다 안오글거립니다 왜 안오글거려? 천천히 먹어요, 그러다 체해요 말 놓을래요? 나이도 옳지 못했고 옥수수 먹다가 갑자기요? 같은 동네에 친구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이거 20초 안에 다 먹으면 20초? 말도 안 돼 갑자기 20초 챌린지를 갑자기 보세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귀여워 형 너무 할 거 같은데요 오 너무 빨리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세요? 15 16 17 18 18 18 18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5초 안에 오픈을 받기 정말 힘듭니다 진짜 먹어요 형 맞지? 진짜 먹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빨이 껴가지고 맞지? 그래서 소원이 뭔데? 내일도 새참 먹자 작전 성공 묻었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 때워주고 싶은 느낌 나는 조금씩 그녀와 거리를 좁히고 있다 그녀와 거리를 좁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팔찌는 뭐야? 이거? 나도 잘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나는 아는데 그 의미를 그 의미를 안답니다 뭐지?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행복은 너희 목적지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거래 오오오 오오오오 형 잘해 잘했다 형 사소한 순간순간마다 행복이 있다는 거지? 되게 좋은 말이다 너한테 내가 프러포즈 했던 날이잖아 머리 파괴돼 머리 파괴돼 우와 응 다 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써오렴 그 사고 이후 그녀는 날 알아보지 못했다 와 나와 사랑했던 기억들도 전부 사라졌다 와 근데 이름이 가는 게 좋아 난 그녀를 따라 이곳으로 내려왔고 처음부터 저기요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아 다시 저렇게 만났구나 와 근데 진짜 영화 같다 아 어 코필바지 어? 무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순간에 행복할 순 없겠지만 너 나랑 같이 행복할래? 너 지금 고백하는 거야? 오 아 이거 로맨틱이야 난 지금 그녀와 함께 있고 그녀와 보내는 순간순간이 행복이니까 이젠 나랑 행복하자 오 어떡해 네네 요 고마워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